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쥬니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쥬니튜브입니다 오늘은 합체귀신 5마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첫번째 합체귀신 합체 스타트 배기귀와 발제봄의 합체귀신 배기제봄 분노의 발톱을 가지고 있는 난 구멍이 첫번째 합체귀신은 구멍이와 백의제봄의 합체귀신 백의 구멍체봄입니다 분노의 태양마 백의 구멍체봄 고양이의 우림술의 공격을 날갯짓으로 증폭시켜서 적을 공격합니다 고양이와 파리는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합체귀신 합체 스타트 난 동물의 피를 노리는 흑혈 좀비 슈파카브라 나는 귀신 곰팡이 할아버지 포장비 두번째 합체귀신 두번째 합체귀신은 할아버지 포장귀와 슈파카브라의 합체귀신 포자카브라입니다 고독한 흡혈버섯 포자카브라 하늘을 날라다니며 촉수나수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버섯에 달린 눈으로 절대로 절대로 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세번째 합체귀신 덕체 스타트 나는 웬디고와 슈파카브라의 합체귀신 웬디 카브라 나는 천살먹은 최강동한 뱀파이어 요하힘 세번째 합체귀신은 요하힘과 웬디 카브라의 합체귀신 요하 웬디 카브라입니다 냉동개수 뱀파이어 요하 웬디 카브라 입에서 발사되는 얼음 숨결로 적을 얼려버린 후 얼음 칼로 부셔버립니다 적을 얼려버리는 공격 때문에 대부분 흡혈을 하지 못해서 항상 피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번째 합체귀신 합체 스타트 난 환영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검은 숲의 지배자 야저귀 나는 바람을 가르는 앙스 조람귀 네번째 합체귀신은 조람귀와 야저귀의 합체귀신 조람저귀입니다 다람쥐 나라의 검은 지배자 조람저귀 날렵한 몸놀림으로 적에게 다가가 검은 기운이 손톱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검은 기운은 적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다섯번째 합체귀신 합체 스타트 난 동물의 피를 노리는 흑혈 좀비 츄파카브라 난 호문클루스 나랑 친구해줘 다섯번째 합체귀신은 호문클루스와 츄파카브라의 합체귀신 호문카브라입니다 연금술로 태어난 고대 흡혈인형 호문카브라 군신을 만들어 적을 공격하고 본체에게 흡혈당한 적은 또다른 호문카브라를 만듭니다 오늘 합체한 귀신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